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즙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즙 정발산동에 있는 중식집 차이용에 방문했습니다 차이용은 밤가시 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입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테이블 1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코스 메뉴, 세트 메뉴, 식사 메뉴, 요리 메뉴가 있습니다 윤희 짜장과 군만두를 주문합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윤기 있는 짜장 소스가 먹음직스럽습니다 군만두는 5개가 나오고 따뜻합니다 짜장면을 잘 비벼줍니다 면은 일반 중식면을 사용합니다 잘 비벼진 짜장면의 모습입니다 홀에서 먹어서 전혀 불지 않습니다 면을 들어봅니다 군만두에 간장을 찍어 먹습니다 딱 먹기 좋은 따뜻한 온도입니다 짜장면을 먹습니다 짜장 소스와 면이 잘 어울립니다 단무지입니다 다시 짜장면을 먹습니다 달짝지근한 짜장 소스가 맛있습니다 군만두입니다 짜장면을 덜어 먹습니다 소스에 든 고기가 고소합니다 양파를 춘장에 찍어 먹습니다 두 번째 군만두입니다 짜장면을 먹습니다 탄력 있는 중식면의 식감입니다 군만두입니다 다시 짜장면을 먹습니다 입에 면을 가득 넣고 씹어봅니다 단무지입니다 세 번째 군만두입니다 짜장면을 덜어 먹습니다 짜장 소스와 면이 잘 어울립니다 면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단무지입니다 네 번째 군만두입니다 면 마무리입니다 군만두입니다 양파를 춘장에 찍어 먹습니다 소스와 면을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다섯 번째 군만두입니다 소스 마무리입니다 군만두 마무리입니다 차이용 짜장면과 군만두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차이용은 밤가시 마을 근처에 있는 중국음식 전문점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손님이 방문 또는 배달 주문을 하는 인기 있는 가게입니다 유닛 짜장은 면과 소스가 잘 어울려 좋았습니다 군만두는 홀에서 바로 먹어서 따뜻한 점이 좋았습니다 다른 메뉴를 먹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